헬로!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은 바실리코! 바실리코! 여기는 신규 베가스 로컬 분들이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버팔로길 그리고 선셋과 러셀 사이에 요즘에 가장 디벨롭 많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핑몰 생기고 주상복합 생기고 기타 등등 좌우지간 이런 곳에서 새로 생긴 이탈리아 그랜드 오프닝 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레드카펫 한번 밟아볼게요 와우 그래서 바실리오 그랜드 오프닝 와우 저거 멋있는 언니들 저기 뭐야? 와우 레드카펫 여기 좀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동네가 와우 너무 궁금하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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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não 오 UCL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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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على 사형 반송 감사합니다 반송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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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너무 귀여워 와 여기 전화가 아니야? We're so excited because we're taking our kids 와 대박인데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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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외장난아닌데 와 여기 오자마자 와인에 봐봐 이거 사라있네 정말 이건 뭐야 이건 너무 빠르하잖아 와 와 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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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유비 친구 만났어요 유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헤이 가이스 워싹 워싹 브라더 워싹 브라더 가만히 구입되는데 하사 가사 하사 무슨 이런거지? 오늘لي首yw! 와우! 너무 웃겨! 정말 고마워! 오! 정말 부드러워. 고마워!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그랜드 오프닝에 초점 받아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킨치킨 나오는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하이폴리로 그냥 트러플 들어가서 장난 아니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대로 오픈하잖아 그럼 자주는 안 올 것 같아 너무 비쌀 것 같아 지금 친구 만났어요 네, 우리 친구 How are you, lady? Great, great, great to see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Let's share tonight, okay? What's up, man? Hey, what's up, buddy? How are you? Good, good, how are you? Good, good, man Hey, make the two more Can you? Can you make the two more? Yeah Hey, sorry about that, man No no no, you're good, si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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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y brother here, so Let me see that th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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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ne more thing 저희 파티가 이제 입방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볼 때, 와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부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소상에는 에이 젠장 이거 먹어봐 오케이 렛츠고 먹어볼게요 이쁘게 생겼어 햇빛 넣어 햇빛 넣어 자 일로와 이쁜 미야기 오이스타 렛츠기 당연히 퀄리기가 틀리겠지 천지 차이겠죠 딸기 맛이다 딸기 퓨레 너무 맛있다 딸기 퓨레 동목까지 혀로 핥아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에이 너무 맛있어 와우 오우 고치 꼬리꼬리 감사합니다 감실란다 염도 냄새 하나도 안 나다 저도 뭐하고 싶은데 염도 냄새가 안 나는지 끝내 준다 짱 맛있어 입술er 저희는 체리퀴 돌칩 뭐 하나도 안 past이? 이건 시트 사용하 Bathurst 귀여운 연어 치즈 this is the next one cherry wood chips turn the pan on there we are 와우! That is something beautiful. So there's two for you, and then I'll get the other two going for you. All right, appreciate it. 와, 완전 펜시. 너무 좋습니다. 정말 펜시,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라임. 참고, 저는 공짜로 먹고 싶습니다. 그랜드 오프닝이어가지고. 이벤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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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한 밤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Sorry, guys. You guys okay? Are we on camera? Yeah, you are. Oh, no, we're not, are we? Oh my god. It's a fucking nice place, isn't it? Yeah. Ricoman? Basilico. Check it out. Hey, could you say, 안녕하세요 to Korea? Shout out to Korea. Shout out to Korea. Oh. Shout out to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wow. That's pretty good, brother. Okay. Yeah, isn't it good? Good. Can you say, 안녕하세요 for me? 안녕하세요. Have a great day. Oh. Thank you, guys. Bye. Bye. Have a great day. Bye. I'm on camera.